샌데이고의 고우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샌데이고는 고우석이 빠진 서울 시리즈 로스터 26명을 발표한 뒤, 고우석은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경기 5경기에 나와 평균 자책점 12.46으로 부진했던 고우석은 지난 18일 열린 전 소속팀 LGY 평가전에서도 9회 마운드에 올라 투런 홈런을 맞았습니다.